그곳에 가면 수천마리 백로떼의 힘찬 날개짓을 보게 되고 그곳에 가면 강의 풍요로움으로 자라난 물고기가 힘차게 헤엄을 친다. 강변에서는 너구리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말동개는 덤으로 볼 수 있다. 이곳은 바로 화려한 야경이 더욱 빛나는 도시 울산 태화강의 모습이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6급수에서 1급수로 거듭난 태화강. 생태하천 태화강의 특별한 기적을 만나본다. 울산의 젖줄 태화강 한층 맑아진 태화강에 가면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한때 울산의 골칫거리였던 태화강은 이제 울산의 자랑이 되고 있다. 태화강이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태화강은 울산광역시 서북쪽 가지산과 백운산에서 발원해 울산 도심을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간다. 길이는 47.5km로 우리나라 하천 중 발원주와 끝지점이 동일 지자체 안에 있는 유일한 하천이기도 하다. 깨끗해진 태화강의 변화는 생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때는 죽음의 강의 대명사로 불렸던 태화강은 이제 생명들의 활기찬 터전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물고기의 종과 개체수의 증가다. 그렇다면 태화강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 울산의 한 환경단체와 함께 동행했다. 맑은 태화강 물 위로 투망을 던지자마자 이내 물고기들이 걸려들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건 한국 고유의 토종 물고기 참몰개다. 그리고 육식어종인 강준치도 모습을 드러냈다. 태화강에 송사리가 많이 삽니다. 태화강에 살고 있는 우점종인데. 토착 의뢰로서. 피라미 중에서 혼인색을 띄을 때 이 고기를 붉어지려 하거든요. 그런데 혼인색이 오늘 지금 보니 진짜 정말 멋지네. 크기만으로도 사람들을 압도하는 이 녀석은 누치다. 잉어과인 누치는 큰 녀석은 50cm 정도나 된다. 낚시 금지 구역인 태화강에서는 이렇게 조사만 하고 다시 놓아줘야 한다. 태화강 속의 어류는 총 3개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맑아졌고 축산 피수라든지 슬러지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한 5, 6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태화강 물고기 서치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고기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태화강 속의 어류는 총 40여 종. 그 중에서도 한국 특산 어종은 동사리와 각시붕어, 전몰개 등 총 10종이다. 그러나 물고기의 개체수가 증가한 만큼 반갑지 않은 물고기 종도 늘었다. 바로 외래종인 베스. 이치어들이 자라 태화강의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게 되는 것이다. 태화강에 반갑지 않은 포식자 베스. 베스는 번식력이 높은 잡식성으로 토종 어류, 무척추동물 등을 무차별 포식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베스는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산란을 한다. 산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베스 퇴치의 효과적인 방법은 산란한 베스알을 제거하는 것이다.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태화강에 베스 인공 산란장을 설치한 후 알을 낳도록 유도한 뒤 부화전인 베스 수정란을 제거하고 있다. 베스알을 먹기 위해 산란장에 들어온 이 녀석은 외래종이자 육식성 어종인 블루길이다. 수정란을 이렇게 해서 이게 없어버리는 겁니까? 예, 한 번에 한 15,000개 정도 산란을 하고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알이 산란할 때보다 벌써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베스알을 제거한 후 산란장을 물속에 넣어두면 베스가 다시 와서 산란을 하게 된다. 태화강 물속뿐만 아니라 태화강변에서도 특별한 생명들을 만날 수 있다. 무성한 갈대숲 사이로 자주 눈에 띄는 이것. 여러 개의 구멍이 보인다. 바로 태화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말똥개가 파놓은 구멍이다. 말똥개는 민물에 가까운 바닷가 습한 곳에 구멍을 파고 산다. 때문에 바다와 인접한 태화강 중하류에서는 말똥개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말똥개는 바위개과의 갑각류로 큰 돌을 들춰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큰 녀석은 무려 40cm가 넘는 것도 있다. 말똥개의 포란기는 7월에서 8월 사이. 크고 억세게 생긴 집게다리를 가진 녀석이 수놈이다. 크고 억세게 오노스 감사합니다.